주님께서 예전에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감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을 가는데 그것은 또 새로운 영역입니다 믿음과 믿음은 또 새로운 레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되고 또 강하게 되는 것도 또한 새로운 레벨입니다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레벨에 준비되셨습니까? 믿는 자들의 삶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러 일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극복하셨기에 우리가 또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원한 이 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극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사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 즉 그 말은요 주님 안에서 극복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즉 GRC 교회 멤버들만 손들어주세요 예 그 GRC 멤버가 아니신 분들 잠깐 내리시고 GRC 멤버가 아니신 분들 저는 지금 텍사스에서 왔는데 텍사스와 여기에는 4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아침 4시에 일어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도 그냥 그렇게 비슷한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기도하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좀 격려의 말씀을 제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보자로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또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장소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 오실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늘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말 엄청난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아주 커다란 기쁨으로 살아가셨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집단이나 아니면 원수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 안에 늘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앞으로 역경이 있을 거라고 다 아셨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의 평강 안에서 예수님은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평화, 평강에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그 평강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문화 가운데 있어서 그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그리고 주님의 평안 예 그렇게 되면 원수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가져가려고 훔쳐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들이 있으면 가져가기가 힘든 거예요 예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뭐 삶의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기쁨이나 아니면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영역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레벨이나 그렇게 되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새로운 레벨에서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깊게 뿌리받을 수 있는 그게 가장 토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가 된 이 땅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무성하게 자라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기쁨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한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체계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주님의 생명체계에 너의 이름이 적혀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우려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받을 수 있는데 10편 16장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은요 주님의 그 임재를 즐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듭나면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단의 원수의 공격은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알지 못하도록 늘 공격하는데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은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서로 얘기해 주세요 주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큰 어떤 은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은총을 더 증가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진급하거나 더 잘돼서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주님의 은총이란 것은 출애국기 3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대요 서로서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부분 부분 성격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독특하게 여러분은 독특하게 창조된 거 아시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 대면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 대한 모세에 대한 은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다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페이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받는 은총이 있다면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모세는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 주님의 그 길에 대해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는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서 또한 그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한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우리 한 모델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봤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요 또한 우리도 어떤 이 세상적인 것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은 자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임재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총이 더 증가되길 원하시는 분들 예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누가 보금 9장 30절입니다 32절입니다 누가 보금 9장 32절 굉장히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요 예 그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오랜 동안 시간을 보냈죠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만질 수도 없게 되는 상황도 경험하게 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과 이사 가운데 어떻게 사약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변화산에 이 제자들이 왔었을 때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일리아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사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변화산에서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지고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이었어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냥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능력으로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을 다 행하셨죠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다음에 그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예 그 진흙을 그 눈먼자의 눈에 묻혔잖아요 예 이런 사역 원하시는 분들 사람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고 때때로 제가 설교할 때 침이 튀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계셔서 그런 지금 일을 하고 계셨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걸 알지 못하면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진흙에서 만들었고 내가 그 만든 소스로 너를 치유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침으로 했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문의신지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주님의 길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신 분들 저는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런 어떤 은총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원수에 대한 또 은총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의신이고 또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은총을 받길 원합니다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총 한번 2장에 보면요 어떤 숨겨진 비밀의 지혜는 그것을 찾는 자에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더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시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와 문화에서는요 사람들이 주님께 멀어지도록 멀어지도록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커다란 짐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나는 주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광채가 난다고 있는 내가 그 아주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지금 졸렸어요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지취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악한 영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보셨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고 있다는 말이 어떤 진짜 자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저는 그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막내 아들이 트로이인데 32살이에요 보통 제가 교회 오면요 두 번째 줄에 딱 왔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막내 아들이 계속 조는 거예요 어쩔 땐 제가 설교하는데 막 코도 골아요 그러면 제가 더 큰 소리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계속 자요 제가 그 베니 인이 올랜드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 줄에 저희를 앉혔는데요 그리고 또 손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베니 인이 그래서 저희가 예 반갑다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 몇 주 후에 아 그 티비에 이제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저와 아내와 세 명의 아들은 그 베니 인에게 손을 흔드는 장면 티비에 나왔는데 그런데 막내는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정말 리더러리 자는 게 아니고요 체면에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건데 그 말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 지금 이는 이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한다 그 로만의 13장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언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때에 있나요? 로마서 13장 14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백슬라이딩 하기 때문에 나쁜 잠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 알고 깨어나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지금 세상을 흔들 주님의 개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이러한 주님의 부흥 그리고 그것들을 알기를 원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때 추세 때 여러분이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요 그런 은총을 원하시는 분들 여기 보면은요 잠에 지금 heavy with sleep이라고 했는데 그 헤비라는 말은요 그 삶에 지쳐서 그 짐에 가득한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원수의 계략이에요 그 뉴스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두려운 일들만 전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 24장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만 계속 얘기하고 부과되면은 우리의 그 마음이 차가워지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차가움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좀 식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안주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들 그 개시에 대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주하게 되는 마음들 그 예배소서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 믿는 자와 교회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흠도 없으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완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서 왜냐하면 주님의 그 축복은 머리에서 흘러내려가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것에 거하게 되면은 그것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데 좌우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하게 임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에 페이버라고 서로 말씀하세요 세 명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은총이 페이버 세 명에게 여기 보면 온전히 깨어나 영광이 그들을 깨어나게 한 게 아니고요 그 깨어나기 전에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었죠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가능한지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주 신선한 불의 밥티즘 지금 세례를 풀어놓고 계신데 그리고 그 금과 은을 드러내면서 말라기 3장에 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우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서로서로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내 사자라고 있는데 그 내 사자의 첫 번째 M이 대문자잖아요 내 메신저는 소문자고 베드로 4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자들 여기 보면 또 두 번째 메신저도 두 번째 메신저는 또 대문자예요 원약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하시죠 서로서로 얘기하세요 성령의 불 네 2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등이 서류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소를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불과 또한 연단하는 재물이라고 있어요 표백하는 재물 학계서 2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모든 것들이 진동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진동시킨 다음에 어떤 걸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닫으시면요 그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서로서로 얘기하세요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8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하시는데요 은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입니다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서로서로 얘기하세요 당신이 그 한 부분입니다 함께 그것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이 세계가 전 열방의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열방의 하나님께 마음을 들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8절에 다시 가겠습니다 말라기에서 얘기했잖아요 금과 은을 내가 정결하게 할 건데 그 불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8절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중간에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텍사스에는 이런 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말라기에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금과 은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건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떠한 깨끗하게 되는 속죄의 한 상징입니다 보통은 은이라는 것은 속죄될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은 정결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제가 많은 성경 구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리고 내 그 사자를 보내서 금과 은을 연단할 것인데 I may give the Holy Spirit permission to awaken to you and reveal to you all that your redemptive blessings are in the Lord Jesus and become a partaker of the divine nature of Christ in you so it's no longer you but he and you who lives through you 초점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육신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는요 그 진리에 거하도록 원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오를 수는 있지만 그게 진리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고 한 부분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길이 열렸을 때 그래서 요한계수 3장 7장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 그래서 여기 요한계수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깊은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요한계수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보자 유레미야 33장 3절 서로 말씀하세요 이 말씀 구절인데 너는 내게 부르셔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많은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좋아하시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 마이란 말은 크다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의 말로 이것이 받쳐와도 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으셔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그 크고 은밀한 것을 아시고 싶으신 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비밀은요 이것은 감춰진 보물이에요 진리는 무엇을 하세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종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는 에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목소리다 전하는 자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 말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크게 함성 지르세요 학교에서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학교에서 1장 8절입니다 학교에서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18절은 없는데 18절은 없는데 18절? 1,8절 no, 1,18 1,18절 there's no 18 2,18절? Let me see which scripture it is 1.14 1.14 1.14 1.1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불을 일으키실 것인데 금과 은을 일으켜서 십자가에 있는 그 승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속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의 첫 번째 축복은 여러분이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는 깨끗게 된 자다 나는 나의 죄는 속죄되었다 세 명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깨끗게 되었다 예수의 볼로 깨끗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제사장이죠 서로서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왕과 제사장 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4장 그 중간에서 보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게 바로 나야 이렇게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일곱 명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령님인데 일곱 가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의 부분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일곱 가지의 면이 있는데 그리고 너는 이런 내가 필요하다 예 우리 서로서로 얘기하세요 너희가 그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 완전한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만약 여기에 그 은행 계좌가 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돈이 관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한동안 조금씩 얻겠죠 그런데 이쪽에는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도둑 맞았다고 해야 되나 사기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예수님이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한 그냥 삶에 있어서는 그런데 만약에 골로세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길 원래 그 리프 오프라고 하는 것은 제 가격에 주는 게 아니고 사기를 당했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진리는 이건데 진리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깨우치심을 가져오실 때는 바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깨우침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개시를 받게 되면 그게 바로 열쇠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방문을 열게 되면 그러면 그 방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다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 성경에 있는 보물을 열 수 있는 알 수 있는 우리가 그 위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 비밀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자 내가 비밀 얘기해줄게 그런데 이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저는 그럼 그래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나 사람들 다 얘기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너희에게 드러내주면 그 비밀을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비밀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일단 하나님이 그거를 드러내시면 그것이 여러분만 아니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우리가 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무제한적인 들어가신 우리에게 그 접근은 우리가 삶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삶을 주관하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묶인 자들은 자유 있게 될 것이며 그런데 무거운 옷을 입거나 짐을 진 자들이 그것을 또 깨트릴 수 있게 되고 그런데 그 원수들이 우리 삶을 망쳤던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도 보게 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불의가 의롭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영으로서 모든 불의가 깨트리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울증은 다 깨트려질 것이며 이런 것들 모두 깨어질 것이며 중독은 깨어질 것이며 그리고 이 3세대에 있는 모든 저주가 다 깨트려질 것이며 그래서 만약에 원수가 세대간의 우리 삶 가게 가운데 망치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셔서 예수님의 의로 그걸 깨끗히 할 것이며 그뿐만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또 우리가 제대로 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픈 자가 치유되게 되고 그리고 억눌린 자가 풀어나지게 되고 그 원수가 망쳤던 것은 주님이 물리치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은총이라고 서로서로 얘기해 주세요 서로 얘기하세요 주님의 그 은총의 새로운 시즌을 준비되셨죠 저 몇 분만 더 주세요 그런데 지난밤에 경험했을 때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밤에 경험했을 때 저에게 그 몇 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루스도로 말미야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새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로서로 얘기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왕입니다 고리도자서 1장 18절입니다 고리도자서 1장 18절입니다 고리도자서 1장 18절입니다 예 서로서로 얘기하세요 십자가의 돈은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예 지금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제가 만약에 멈춘다면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거듭나고 싶으신 분은 계시세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다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리도자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 가지 일이 정말 강력하게 벌어지는데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구원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로스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원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죠 믿으시는 분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 그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로스를 통한 구원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그것이 진리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 같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유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기적과 이사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기적과 이사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구원의 역사처럼 치유의 역사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가난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번영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번영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풍부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번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얼마나 부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걸 말해요 그게 바로 예수 우리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완전한 것에 거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얘기했듯이 같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무한한 것에 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견고한 진이에요 특히 생각의 견고한 진이에요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용하지 않으실 거야 저는 그냥 살아가야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계획하신 승리를 맛보기 보다는 그냥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마인셋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의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자유케 될 수 있는 승리를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그 묶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내 사람들한테 거절당했는데 그래서 너는 내가 거절당하기 때문에 너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절받는 삶에 살고 있는지 예 그 사랑 우리 주님을 하면 사람들한테 사랑받거나 주님을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 자들을 할지라도 우리의 속성은 믿는 자의 속성은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서 새로운 기름붐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와이에서 임할 수 있도록 보길 원하시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친구 가운데 그 바울이 기도했어, 이렇게 빛이 난다는 여러분이 어떤 방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빛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어둠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 그 방에 갔을 때 그런데 그 방에 있는 것 어떤 것과 연관이 없고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도 봤지만 그런데 나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길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무거운 짐과 이렇게 볼 수 없게 되다가 볼 수 있으면서 짐의 영광을 또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와 가족들이 그 모든 변화를 알게 돼요 서로 얘기하세요 부흥 부흥 부흥의 은총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 넓어져서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길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미팅에서 네가 계속 지금 여기 오래 왔다 여러분이 너무 기뻐서 그것이 빛이 나가지고 그 기쁨이 또 나가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닌 표정이 아니에요 싱거 먹어 얼굴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굉장히 비처너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레벨에 가게 되면 처음으로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 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아주 큰 기쁨을 또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한 다 괜찮을 거야 라는 그 평안함을 갖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네 그리고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수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총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둘러싸고 있는 방패와 같습니다 시평 5장 그래서 내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원수를 우리가 물리치고 깨트릴 때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있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임재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누구나 어떤 거듭나지 않았다면 네 제가 믿기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교회에도 아주 큰 아깐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데 예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이 주님의 그 아주 완전하신 속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데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성에 또한 동참하길 원하시고 우리 힘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예배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말씀처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싶으신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그 풍성하신 주님을 아는 것들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비밀들을 아는 것들 예 그 완전한 우리가 속죄 가운데 우리가 살 뿐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예 지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길 원한다 하신 분들은 손으로 제가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기쁨과 평안 예 손으로 이 사람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그 사랑의 기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이 오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사랑은 예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사랑 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평안에 감사합니다 그 평안의 주님 모든 잘못된 것들은 내 삶과 내 가족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되기를 모든 것들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원세가 망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모두 다 잠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그 폭풍을 잠잠케 할 뿐만 아니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충만한 이 기쁨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을 알 수 있는 기쁨 우리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있다는 기쁨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기쁨 그리고 모든 주님의 그 약속에 우리가 예하면 이루어진다는 기쁨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드러내셔서 모든 것을 드러내셔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드러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기쁨이 주님 주님의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길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혼란은 없으며 분명함과 그리고 주님의 그 길과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를 함께 하실 주님의 오른편에 그곳에는 더욱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친구와 가족 간에 이것이 지금 이때는 이 모든 사람들이 거듭날 때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 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because who the Lord sets free is free and be 이ijo 또 큐이